혹시 미안한데 잠깐 시간 있어? 미엠 우와 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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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치 두번째 카메라도 착 어디여도 착 이게 무슨 개방신이야 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혹시 미안한데 잠깐 시간이 있어? 잘 지냈어? 어제 방송에서 제가 먹고싶어했던 도넛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했어요 근데 그 도넛은 오늘 도넛 먹고 싶은 건 일어나자마자 아니 빼짱 앤 민 쪽 들어가 봤어 그럼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 던킨에 또 풍절이 들어 도넛 싫어하잖아 아니 근데 가끔 나도 땡길 때가 있지 너 나 항상 좋냐? 나 싫을 때 있지 근데 가끔 땡겨서 보러 들어오잖아 이 뭔 개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소금 우유 도넛을 찾기 위해서 진짜 머나먼 귀 여정을 떠나서 결국엔 사왔습니다 타다아 가만 가만 내가 이걸 두 개를 샀나? 자 소금 우유 도넛이라는 게 요즘 분명 핫해요 이게 진짜 없어서 안 먹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던킨에서 최근에 나온 신메뉴 이렇게 세 개 설마 이 세 개만 먹고 봐서 끝내느냐? 그것은 아니지라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라 소금 우유 도넛 짱 맛있다고?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뭐 뭔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금 우유 도넛 한 개에 1,900원 이거예요 소금 우유 도넛 그리고 이것은 로얄 우유 도넛 1,900원 그리고 솔티 캐러멜 바이츠 1,700원 이름이랑 비주얼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인데 이거는 솔직히 좀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 아니고 이거는 이거 두 개인데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인데 두 짱 어떤 맛인지 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우유 도넛 대망의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 아 맛있는데요 이거? 일단 빵이 달라요 빵이 개 쫀득쫀득해요 진짜로 짠 맛은 안 나고 좀 짠 맛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맛있는데요? 제 스타일인데 그리고 안에 빵이 일반적인 그 도너츠 빵 느낌이 아니라 던킨에서 파는 걸로 비교하자면 그 추이스티? 영주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거 되게 쫀득쫀득하잖아 그 느낌이에요 상상했던 그 맛이야 음 맛있다 그 맛이야 그렇게 안 달고 오히려 그 크리스피 크림의 오리지널 글레이지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덜 단 느낌? 음 근데 좀 다르게 달아요 이거는 좀 약간 느끼하게 좀 달아 연유 소스라서 그런지 몰라도 길 가다가 진짜 내 눈에 띄잖아? 그럼 하나씩 사 먹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로얄 우유 도넛 로얄이라는 것은 약간 그 고급스러울 때 쓰는 맛 아닌가? 메뉴 설명들 읽었는데 이 소금 도넛 시리즈가 도우가 다른 거래 도우에 우유를 넣었대 그럼 원래 넣지 않아? 빵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오히려 이 소금 우유 도넛보다 로얄 우유 도넛이 좀 덜 달아요 근데 이 도넛 빵의 질감이 너무 좋다 쫀득쫀득하다 진짜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음 안 물리냐고? 두 개 먹었는데 물리면은 그게 사람이냐? 자 다음 요거 요거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캐러멜을 좀 좋아해요 내가 캐러멜 마키아 또 예전에 내가 캐러멜 한창 좋아하는 전석인데 거짓말 좀 보태서 스타벅스 가서 캐러멜 마키아로 시키고 캐러멜 시럽 30펌프 넣어달라고 했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씨발놈이 캐러멜 방석인가 이름이? 뭐 이름 까먹었네? 먹어볼게요 이것도 약간 쫀득쫀득 삘인데 아 이거 너무 달어 안에 뭐 또 들어있는데요? 꼭 마냥 방석 깔고 앉았다가 아래 똥 지려가지고 방석이 흡수된 똥 마냥 개 달어 미치겠다 너무 달다 이거 확실히 방금 이게 빵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이거 좀 추천할게요 쫀득한 고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 시리즈 있지? 추천 근데 조각씩 떨어져서 쉽게 떨어져서 좋다 하나로 9명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우유 저건 진짜 다시 사먹는다 진짜 제발 다음은 매콤한 거 매콤까진 모르겠고 뭐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아니 덩킨에서 햄버거를 팔더라고 자 스파이스 스파이시 치즈 치킨 버거 킬바사 소세지 버거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파이스 치즈 치킨 버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마나 뻑사빌려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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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습니다 간단하네요 번키나서 도넛이라 빵이 도넛은 아니에요 번이야 번 음 냄새 좋구 진짜 짙소 진짜 짙소 looking 뱀 기술 소 Few 쫄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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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усл쫄깃쫄깃쫌 MAR prova 이거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얘네 이거 장난 하나 뭐하자는 거야 도넛 만에 도넛만해 도넛 참고로 나는 햄버거에 무조건 채소류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오면 비추 야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빵, 소스, 고기 끝이야 근데 이제 저처럼 개 초딩 입맛 야채 싫어하는 애들 어 너무 좋지 어머 차감찡 와 모자 어디 거예요? 짱 이쁘당? 미친 새끼 영둥아 근데 카톡을 왜 이렇게 씹는 거니? 너 뒤집을래 나에게? 빵에 이렇게 치즈 소스가 그득 발려있는데 이 소스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돈키는 햄버거 성공적? 가격이 근데 너무 비싸 가성비가 저는요 이거 누구 상대모님 맞춰봐요? 저는요 어제 이거 사왔고요 저는요 어제 리뷰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어? 밀키스 마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야 매니저야 싸가잡게 말하는 애들 내 비위 안 맞추는 애들 다 쳐내라 하하 매니저가 없죠 자 킬바사 소세지 버거라고 되어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킬바사 소세지 마스터의 경제에 이른 에드머로서 요것은 킬바사 소세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면을 좀 보여 드려야겠네 에이 뭐야 이게 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에 어 이거 뭐야 어? 이씨 자 먹어볼게요 요거는 좀 내가 실망을 할 것 같은디 요거 먹을 바엔 맥모닝 근데 심심해 뭐 소스 이런거 막 아무 맛도 안 나고 음 음 아까 치킨버거는 가성비는 안 좋지만 맛은 좋았어 근데 요거는 뭐 가성비고 지하리고 그냥 안 먹어 이거는 호호 아 아 씨 으아 이거 한국거 아니네 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네 왜 근데 이렇게 외국 것처럼 해 놨지 솔직히 당당히 써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아 자 이건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포화지방이 포화지방이 하루 기준치에 73%나 있네 이거 먹어도 되나 몰라 불만장자 2,000원 아이고 오늘 첫 번째 요거 불만장자님 2,000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식으로 되거든요 요런식으로 음 냄새 정말 좋아요 야 이거 이거 은근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일단 안에 소스가 그런 떡볶이같은 소스인데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좀 약간 살짝 매콤한 파스타 느낌? 떡은 없고요 이 도넛이 떡을 대신하는데 이 도넛이 되게 떡처럼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에요 아니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어린이들 한기식산으로 그만인데? 요런게 들어있는데 처음엔 닭가슴살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게 어묵이란다 이거 전혀 안 매워요 이건 이거 진짜 3살짜리 애도 먹을 수 있어 아니 근데 뭔가 신박하다 그니까 떡볶이인데 빵볶이야 이 정도면 리뷰 많이 했지 요즘 배가 너무 아프거든?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은 어제 제가 굉장히 매운 치킨을 먹었는데 지금 폭풍이 지금에서야 온다 오는 중이랍니다 차려분 또랄이 진짜 식은땀난다 지금 에어컨 켰거든요 24도야 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땀이 난다는 거 배가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번킨 도넛채소 지금 없어서 안 먹는다는 우유 도넛 그리고 이것저것 좀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사다가 먹어봤는데 아 근데 방금 요거 요거 좀 단점이 있어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먹을 때 뭔가 소름돋아 아무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유 도넛은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쫀득쫀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도넛 중에서 쫀득함 순위로 탑 30 안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크라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오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